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옆으로 내려가 팔로 큰 원 그려볼게요. 어깨부터 등까지 부드럽게 스트레칭하며 호흡과 함께 따라해주세요. 사선 앞으로 손을 뻗으며 내려가 볼게요. 호흡 마시고 내쉴 때 더 깊이 내려가 주세요. 어깨에 불필요한 긴장이 들어가지 않도록 긴장 풀고 따라할게요. 반대쪽으로 내려가 팔로 큰 원 그려볼게요. 천천히 원을 그리며 어깨와 등 주변이 풀어지는 거 느껴보세요. 사선 앞으로 손을 뻗으며 내려가 볼게요. 호흡 천천히 마셨다가 내쉬며 더욱 깊이 내려가 주세요. 내발기기 자세에서 등 동그랗게 말았다가 천장 보며 아치 만들어 볼게요. 호흡 마시며 등 동그랗게 말고 배꼽 바라봐 주세요. 호흡 내쉬며 아치 만들고 천장 바라볼게요. 발끝을 붙이고 무릎을 더 넓게 열어 아기 자세 내려가 볼게요. 호흡 편안하게 마시고 내쉬며 온몸을 긴장 풀어주세요. 그대로 엎드려 한 다리 90도로 만들고 고개는 반대쪽으로 돌려 볼게요. 호흡 마시고 내쉬며 고관절 주변을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반대쪽 할게요. 반대다리 90도 만들고 고개도 반대쪽으로 돌려주세요. 반대쪽으로 돌려주세요. 호흡을 마시고 내쉬며 따라할게요. 다리 늙기고 천장 보고 누워주세요. 다리 내리고 천장 보고 누워주세요. 다리를 꼬아 위의 무릎을 옆으로 보내며 트위스트 해볼게요 가능한 분들은 발끝까지 더 꼬아서 따라해주세요 반대쪽 할게요 다리를 꼬아 위의 무릎을 옆으로 보내며 트위스트 해볼게요 무릎을 최대한 옆으로 보내며 척추 시원하게 풀어주세요 제자리 돌아와 두 발 잡아볼게요 턱이 들리지 않도록 턱을 아래로 살짝 내리고 손으로 발을 지그시 당겨주세요 호흡을 하나 고관절부터 허리 근육들 부드럽게 이완할게요 고음 마시고 내쉬며 어깨가 올라가지 않도록 편안한 상태에서 따라해주세요 다리를 뻗고 한 다리 위로 코와 사선으로 보내고 같은 방향으로 손끝을 보내며 팔처럼 휘어볼게요 측면 근육들이 시원하게 이완되는 거 느끼며 호흡과 함께 이어가주세요 반대쪽 다리 위로 꼬아 사선으로 보내며 활처럼 휘어볼게요 측면 이완되는 거 느끼면서 길게 늘려주세요 제자리 돌아와 뒤꿈치 붙여 다이아몬드 만들고 편안하게 호흡 마시고 내쉴게요 눈 감고 따라해주세요 다리를 뻗고 한 손은 가슴 한 손은 배 위에 올리고 호흡에 집중하며 깊이 마시고 내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편안한 밤 되세요 편안한 밤 되세요 편안한 밤 되세요 편안한 밤 되세요